퓨처셀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장 안에 산다는 게 진짜 무엇인지 실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장 안에 산다는 게 이 퓨처셀프를 읽으셨으면 정말 중요한 현실적 내용이거든요. 경기장 밖에 있어.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 실패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실패를 안 한 것이냐? 아니죠. 경기장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그냥 근시한 쪽으로 보면 고통도 없고 괜찮으니까 무난한 것 같아. 퓨처셀프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경기장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그러면 도대체 경기장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거를 제가 너무 좋은 실사례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특히 공부 관점에서. 여러분 퓨처셀프는 정말 대국민 필톡서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5년, 4년 동안 정말로 유지를 했던 신박사TV를 퓨처셀프로 단박에 바꿨겠어요. 이거는 제 꿈은 정말로 500만 명한테 이 퓨처셀프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죠 여러분? 경기장 안에 산다는 것. 이 설명이 오늘 그 관련해서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정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책 읽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스터디언에 플레이리스트 퓨처셀프 특강이 50개가 넘게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단톡방이냐면은 저희 영어 독립 단어 무료 단톡방이에요. 그러니까 캠프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의지가 있어. 나 이제 경기장 안에서 살고 싶어졌어.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의지와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그렇게 안 돼요. 왜? 경기장 안에 산다는 건 여러분 괴롭고 힘들거든요. 근시한적 관점에서. 근데 왜 퓨처셀프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경기장 안에 있다는 건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퓨처셀프가 명백하면은 그게 참을만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왜? 이건 내가 퓨처셀프로 살아가는 거고. 퓨처셀프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퓨처셀프에게 빛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거예요. 이자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크릿이랑 완전 달라요 사실. 그럼 시크릿은 뭐예요? 그냥 말은 좋죠. 강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영어공부 관점으로 시크릿 가볼까요? 시크릿으로 다 끌어당겨지면은 영어공부 관점에서 나는 영어를 잘할 거야. 나는 영어를 잘할 거야 하면 영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영어공부를 하셔야겠죠. 영어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시크릿의 뭐라 그럴까? 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걸 명백하게 생각해라. 그런데 그럼 왜 그게 명백해야 되냐? 그래야 내가 지금 영어공부하는 게 참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끌어당겨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뻥이에요 사실. 결과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경기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진강님께서 아 살려줘요. 우선순위 1400 하는데 일반은 마스터를 했는데 초급 독해 레벨 25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현님께서 여러분 이게 세 줄밖에 안 되고 이 짧은 답변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답변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냥 좋은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냥 이타심이 느껴져요. 그냥 동병상인의 어떤 동료의 전우회가 느껴져요. 진강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 자체가 여러분 피처셀프예요. 근시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퀴즈가 있는데 그냥 정답을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음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해요. 해석 안 되는 부분은 채찌피티한테 물어보세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더 가고 머리가 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아 나 영어 잘하고 싶어. 마음 먹었어. 시크릿샵. 영어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 1400개를 여러분 이 우선순위 1400은 궁극의 1400이에요. 이 교집합 1400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신청했다니까요. 여기에는 버릴 단어가 0개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모르고 영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성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미하면서 외워야 돼요. 특히 문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진강님은 피처셀프로 해석하면 뭐예요? 드디어 경기장 안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머리가 아파오니까. 우리가 영어하는 뇌가 돼야 돼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영어 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로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뇌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힘들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남아요. 안 힘들게 공부하죠?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성현님 것도 정말 훌륭했는데 해숙님 거는 그냥 예술이에요. 일단 해숙님은 본인이 보여주고 계세요. 일단은 인간관계론 4천 개.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인간관계론 4천 개 단계하면 이 실제 원서를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채취 PT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98.2%가 커버가 되는 이런 관용구 이런 거 뺐을 때 고유명사 이런 거 뜻은 뺐을 때 어마무시한 거예요. 4천 개만 외우면 끝난다는 거 원서 하나가. 그러면 이 4천 개가 인간관계로만 국한되냐? 아니라니까요. 이 1,400은 인간관계론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에 쓰이는 게 1,400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서 단어를 빡세게 외웠으면 신문을 읽을 때 회의할 때도 도움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를 단어를 외웠는데 뭐가 커버가 돼? 프렌즈에 나온 단어 2천 개 중에 1,400 개를 저절로 외웠네? 이게 여러분 영어 독립 단어의 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넘사벽이에요. 전 세계 1등 시스템. 해숙님은 진짜 제가 답변을 써드렸어요. 이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소름이 돋는다고. 일반 퀴즈는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대한 캐파체크고요. 우리 해숙님이 끝장발에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 너무 똑똑하세요. 그냥 메타인지용이에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걸로 암기가 한다기보다는 체크. 사실 본게임은 초중급을 한꺼번에 3개든 5개든 동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초중급이에요. 독해예요. 본게임은. 여러분이 진짜 단어를 외웠다 안 외웠다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독해 퀴즈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예문을 봐라 봐라 그랬는데도 안 봐 사람들은. 그래서 퀴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한꺼번에 3개든 5개든 동시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너무 짠해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급 독해는 뭐예요? 빈칸이 하나예요. 근데 내가 똑같은 레벨 18 초급 독해를 하면 빈칸이 두 개인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빈칸이 하나 더 빠졌기 때문에 고급 독해는 뭐예요? 빈칸이 하나지만 예문의 뜻이 없어요. 풀면 이제 나와요. 정답에서. 그걸 캐치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1% 1% 바꿔나가면서 공부하면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같은 레벨에 그 뒤에 것을 풀면 위치만 조금 다르고 왜냐하면 같은 레벨이 그 뒤에 거 반복된 문장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암기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설명이세요. 해서 한 단계를 다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하겠다 하기보다는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쉬운 문장이지만 본의 앞게 씹어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벨 25라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음 섹션에 가면 나도 모르게 정답을 맞추는 효과가 있어요. 넓게 공부할수록 휘발되지만 같은 문장을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는 거죠. 말씀도 좀 맛깔라요. 시간 안에 엄청 빨리 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심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학생들을 위한 카테고리예요. 유사어나 반대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개념 워드 히퍼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진짜 현타가 와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보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 경기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영어 말을 못하네 독해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1,400개도 모르는 분이 거의 95%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머리가 빠개지시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영어가 빨리 늘어요. 영어는 몇 법칙 구조이기 때문에 상위 20%의 단어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나온 원어민이 4만 개를 알고요. 일반적으로 2만 5천 개 정도 2만 개 정도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독서를 안 한 분들도. 그럼 뭐요? 우리는 그냥 2만 개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1만 개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왜? 몇 법칙 구조이기 때문에 몇 법칙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시킨 게 여러분이 영어 독립 단어예요. 여러분 저 이거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원료 아이디로 올라가면 10년째 몇 법칙 아이디로 올라가면 15년? 경기장 안에 산다는 거 제가 다음에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어 독립 단어 제가 이거를 만든 사람으로서 진짜 찐으로 경기장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뭔지 또 한 번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여러분 번역본도 너무 좋은데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씹어먹는 정도가 달라요. 씹어먹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거 세트를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 공짜로 풀려있어요. 영어 독립 유튜브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퓨처셀프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를 산 사람들한테만 MP3를 주고 아니면 이걸 유료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책을 조금 더 팔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뭔가 거기서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안 하면 돈을 아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시한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성공이겠지만 고대표님 김주현 이사님 우리 출판팀 우리 모든 팀들 관점에서 회사가 여기서 좀 돈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런 역량이 늘어난다. 인간관계 능력이 늘어난다.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은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선택해 주실 가능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이거 탄생 자체가 퓨처셀프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퓨처셀프는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경기장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진짜 머리가 머리가 빠개지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강님은 퓨처셀프 관점에서 진짜 경기장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같이 퀴즈 좀 봐볼까요? 제가 다 풀어놔서 저는 25를 다시 복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마스터를 해놨기 때문에 25면 이 정도 레벨이에요. 이거는 이제 초간단 예문이나 5살 어린이 예문이 퀴즈로 나온 걸 거예요. I like to my big brother around the park and do what he does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형을 따라 공원을 돌아다니며 형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뭐가 더 얘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아 이게 뭘까 대충 찍어서도 맞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곱씹구 음미야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팔로우겠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지가 위에 있어도 무겁게 여기자는데 이거는 인간관계론 예문일 거예요. 그러면 thus 뭐예요? his place be above men they do not feel his way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좀 문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우겠죠? 도우 도우 비록 뭐뭐일지라도 his place be above 여기서 be는 저는 솔직히 문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수 능력은 없어요. 이럴 때 뭐예요? 채치피티한테 여기 왜 be야? 나는 도우 이즈 플레이스 이즈 아니야? 저는 문법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도 여러분 이게 왜 좋아요? 이렇게 외우면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통으로 학습하는 게 기계 학습이에요. 사실상 도우가 있죠. 도우 또 한번 풀어볼까요? 그는 사무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he had a finding office 뭐예요? trouble 이겠죠? he had no 이것도 여러분 문법이 조금 있는 거예요. he had no trouble 인데 finding 동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여러분 문법 설명은 저도 잘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미를 하나씩 하면 영어 실력이 여러분이 그 어떤 뜻보다 빨리 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숙님께서 설명해 준 거 제가 이건 안 풀어나갖고 중급 독해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두 개 두 개 이제 이거는 명언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 분들한테 근데 한번 해보면 the money is your hope for 뭐겠어요? 자립이니까 인디펜던스겠죠? 많이 돈이 자립을 위한 희망이라면 호흡인데 어떤 희망이에요? 자립 인디펜던스를 위하면 2번 찾아야겠죠? you will never have it 너는 가질 수가 없다. the only real security that man will have 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안전이죠. 진짜 보장인데 아 여기 해석이 있구나. 뭘 해석하고 있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넓은 진실인데 보장은 뭐예요? have in 뭐겠어요? this world겠죠? 정답 대출해 볼까요? 맞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풀면 이제 좀 쉬운 문장 나왔죠? the girl's mother told her to do her homework 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한 칸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급 독해 한번 짧게 봐볼까요? 고급 독해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급 독해는 어려워요. 어우 해석이 없네. then suddenly he began to in 이기기 시작했다. not one 이거 델 카네기 문장 저는 보면 알아요. 그냥 한 개의 대회에서가 아니라 but every speaking contest in college 뭐요? 뭐가 좋을 거야? and then이겠네?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쵸? hardship이 뭐예요? 고난은 that 어 뭐예요? 내가 인카운터 과거에 마주한 건데 will help me succeed in the future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게 고난이다. 여기서는 I가 맞겠죠? 제가 해석 저도 이제 제가 의역을 한 거니까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난들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퓨처 아니 succeed이니까 succeed이니까 성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 나아간다 그랬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맞아 제가 왜냐면 여기는 다 전문가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 그쵸?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럿이라는 게 이런 움푹 패인 거거든요. 멘탈럿 아니면 이렇게 고착된 거 get out of 멘탈럿 think new thought acquire new vision discover new ambition 이게 인간관계론 지문이에요. 계시겠죠? 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야를 얻고 야망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방금 럿을 제가 아리까리 했거든요. 그럼 저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직접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지금. 럿을 쳐봤을 때 아 여기 나오네요. 인간관계론이 나왔기 때문에 바퀴 자국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틀에 박힌 형식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하면 나올 거예요. 필요하면 나올 거예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여러분 좀 심각하게 무섭게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나올 때마다 단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단어가 중요하다면 이 우선순위에 나와야 돼요. 진짜 완벽하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된다는 영어 퓨처셀프는 너무 개런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퓨처셀프 채널에서 뭐 비즈니스 생산성 자기개발 그 다음에 퓨처셀프 관련된 내용을 자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